안녕하세요 저는 위너서TV의 김희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명절 전, 설날 전 마지막 추천들을 드릴 건데요 이 종목이 명절 이후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을 때 수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 종목들은 승률이 높은 거 아시죠? 상대적으로 안전한 종목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서 내일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장 거기다 끝났죠? 장 중에 제가 드리지 않잖아요 장 중에 드렸으면 당일에 4구 8구에서 수익을 볼 수 있겠지만 전 장 마치고 드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상대적으로 안전적인 종목들을 낚시하는 식으로 밑에서 잡아서 올려서 파는 그런 형식의 종목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장 중에는 제가 실시간 방송은 그렇다고 할 수가 없어 아니 뭐 할 수는 있겠지 근데 조금 힘듭니다 지금 요즘이야 뭐 제가 매수를 다 쳐놔가지고 시간이 좀 괜찮지만 옛날에는 저는 하루 종일 매수했어요 매수를 해도 돈이 남았어 제가 관리하는 자금이 몇백억대이신 거 여러분들 아시죠? 자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제 종목들 추천 종목들 영상 한 번씩 보시면 아 이 사람이 정말 안전적인 종목을 주는구나 아실 거예요 자 오늘은 현대 HT 이거 드릴 건데 7040원의 매수, 7240원의 매도 6650원 손절로 잡았습니다 6650원은 바로 최근 저점 여기 저점이에요 여기 여기 저점 밑으로 탁 치고 거래량 먹고 오늘 이제 올리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이 저가인 6650원에 이탈하지 않으면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여기서 머물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어 거기다 오늘도 봉이 나름대로 차 있는 봉이죠 그래서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현대 HT는 스마트홈 관련 종목입니다 원래는 SK하이닉스 맞나? 하이닉스 반도체 이쪽에서 분사해서 나온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예 현대 그룹이 아니에요 현대 그룹주가 아니고 아예 별도의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그러니까 통신 관련 종목으로 좀 엮여있는 부분도 있고 얘네 배당도 줍니다 그러니까 기업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통신 기업 관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말은 얘가 이제 잘만 하면은 이제 지금 미국에서 6G 추진한다고 막 나오잖아요 6G 관련주로 한 번은 엮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이제 그 아래로 이렇게 추세가 하락 추세였는데 위로 이렇게 뚫어올리는 봉이 또 나온 그게 있죠 그래서 이 추세를 얘가 이제 계속 돌파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한 번은 이 가격대 제가 드렸던 이 매도가 7,240원은 한 번 이 이상은 간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해 되셨죠? 그래서 7,040원 매수 7,240원 매도 6,650원 손절 이렇게 드렸고 이거 여러분들 유튜브로 여러분들은 내가 옆에서 막 붙잡고 살아봐라 뭐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직접 대응 못하겠다 그리고 수익률 제가 이거 2.8% 잡았거든요 너무 적다 나 10% 이상 100% 이상 먹고 싶다 그러면은 밀착관리를 받아야 돼 제가 지금 400억 정도 관리하거든요 이게 금액이 크면은 주식시장에서 질 수가 없어 계속 이길 수 있어요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손실 안 보고 계속 이기는 매매를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혼자 해서 그런 이기는 매매를 할 수가 없겠죠 혼자는 그런 분들은 편하게 여기 밑에 010,860,9542 이쪽으로 성공이라고 성공이라고 문자를 하나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무료로 물려있는 종목들도 언제 손절이나 매도타점이나 추가 매수를 하면 될지를 또 봐드리니까요 이런 것도 중요해 저도 처음에는 옛날에 잘 몰랐어요 그냥 좀 먹고 그냥 사놓고 계속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주식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데이트레이더들이 뭐해? 병신같이 그냥 맨날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대응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근데 대응이 안 되면 수익을 못 보는 거겠죠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현대 HT 이걸로 이제 추천들을 드렸는데 한번 매수하시고 기다려 보세요 진짜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저는 그래도 안정적인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억 천금을 노리면은 이게 너무 좀 리스크가 크거든 그런 것들을 아시겠죠? 근데 뭐 그 금액이 저는 관리하는 금액이 크니까 이게 조금 더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제가 30억 이상 매수 들어간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료로 만약에 같이 하시면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연락 주시고 이게 명절 전에 또 명절 이후에 여러분들께 웃음을 줄 수 있는 종목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궁금한 건 또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저는 위너스TV 김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대 HT HT 이거 좋은 종목이야 한번 사봐 사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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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